침받다! 동산에도 꽃이 피고 내 얼굴에도 웃음꽃이 활짝 핀다. 막힌 운이 한번 뚫리니 만사 대통할 운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짓띠 운세일을 나이별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고정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로 6월 짓띠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1996년 병자생 짓띠는 막힌 운이 뚫리기 시작합니다. 24년이 되면서 짓띠의 운세가 길하게 바뀌고 안정적인 흐름을 타게 되는데요. 그래서 작년까지 백수로 지냈더라도 올해부터는 시직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만약 이 시직을 염두에 두신 분이라면 6월부터 운기를 잘 활용하시면 좋은데요. 일자리 운이 좋으니까 당연히 재물 운도 술술 풀리기 시작합니다. 시직을 하니 돈을 벌 것이고 이직을 하면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매매나 계약 등 문서 운도 좋아져서 돈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짓띠는 6월에 사람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누구를 조심하라고요? 사람. 구설수에 올라 인간관계 때문에 갈등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남을 험담하거나 오지락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직장에서는 물론이고요. 연애도 입을 잘못 눌리면 일이 꼬일 수 있습니다. 바람을 피웠다는 등 관제구슬에 얽힐 수 있으니 조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모든 인연을 대할 때는 맺고 끊는 것에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1984년 갑자생 짓띠는 땅을 파다가 파다가 마침내 펑 온천수가 터집니다. 6월은 30일까지 있는데요. 29일 동안 노력하시면 30일에는 결실을 볼 수 있는 운세입니다. 꼭 30일에 대박이 난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더 일찍 성공할 수도 있는데요. 그만큼 평소처럼 우직하게 노력하시면 어느 날 일이 뻥 뚫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답이 없는 문제에 맞다뜨리는 것도 많이 경험하잖아요. 하지만 이런 운세는 반드시 답을 찾게 됩니다. 단지 노력이 조금 필요할 뿐이지요. 직장인 사업가 분들은요. 목표가 있다면 이것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찾게 되실 거고요. 흔들리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반드시 목적을 이루시게 될 겁니다. 구하려 하면 구해질 운명이니까요. 게으름만 멀리하시면 되겠네요. 주의하실 것은 형자생과 마찬가지로 구설수가 되겠는데요. 나와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는 사람을 이간질하는 인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남을 험담하다가 남의 말을 잘 못 옮기는 사람. 6월에는 멀리하셔야 탈이 없을 겁니다. 이어서 1972년 임자생 짓띠는 재물운이 두 배가 됩니다. 6월부터는 머리를 머리를 아주 바쁘게 굴리셔야 할 겁니다. 밑천이 없을 때는 선택할 것도 없이 무조건 대출부터 갖고 그 다음에 저축을 해야 하지만요. 6월부터는 여윳돈이 약간 생기기 시작하여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 등 여러가지에 투자해볼 만한 자금이 생기는데요. 심지어는 생각지 못한 곳에서 금전적인 혜택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업, 지원금, 월세 감면, 무이자 혜택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온 세상이 나를 도와주는구나 싶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또 주변에서 사업적인 제한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요.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통업이나 학장을 하자는 제한일 수도 있고요. 직장인 분들은 이직을 권유받을 수도 있습니다. 능력을 인정받아서 스카우트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명심하셔야 할 것은요. 운세는 본인이 우유부단하게 굴면은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운입니다. 돈을 벌 기회가 코앞에 있는데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요. 6월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재물은 더 그저 바람에 날려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아깝잖아요. 오랜만에 찾아온 행운을 꽉 붙잡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미리 자금계획을 세워보시고요. 중요한 순간에는 결단력을 발휘하셔서 한미천 두둑이 챙기시길 바랍니다. 1960년 경자생 짓띠는 심호흡이 필요한 운입니다. 경자생은 지난 5월이 유난히 바쁜 시기였는데요. 6월에는 살짝 쉬어가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이 없다는 뜻은 아니고요. 마음을 느긋하게 먹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 같은 일을 예정하고 계신다면요. 본인이 안절부절 못하고 안달복달 해도 안 팔릴 것은 안 팔리고요. 못 살 것은 못 삽니다. 6월에는 나를 재촉해서도 안 되고요. 남을 다그쳐서도 안 됩니다. 집안에 백수가 있어도 빨리 돈을 벌어오라고 닥달을 하시면 안 되고요. 시집장과 안 간 자식이 있어도 등 떠밀면 안 됩니다. 괜히 마음을 급하게 먹으면 7월이 꼬여버리니까요. 이번 한 달 동안은 한 걸음 눌러서시는 게 오히려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48년 무자생 짓띠는요. 결실을 맺는 운세입니다. 어떤 일이 마무리되는 운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를 들면 안 팔리던 골치 아프던 부동산이 팔리거나 5년짜리 적금이 만기가 되거나 병원에서 퇴원을 한다거나 이렇게 갈무리가 되는 일이 생기실 겁니다. 이쯤에서 건강을 잠시 말씀드리면요. 어려움은 없으나 반, 고혈압, 당뇨, 관절에 관련된 질환에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조심하셔야 할 것은요. 6월에는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도둑을 맞을 수도 있는데요. 지갑 단속을 잘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것 외에는 크게 어려운 일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값진녀는 삼재를 잘 견뎌내고 마무리하는 시기가 되는데요.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지만 않으시면 큰 이익이도 없고 집안의 경사도 찾아올 테니까요. 평소처럼 열심히 살아가시면 내일은 기란 소식이 들려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이한 시간을 함께해 주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내용이나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아래 댓글창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다른 띠들도 6월 운세 준비해서 올려드리니까요. 많이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